이곳이 그 유명한 강릉 커피숍이 쭉 질비되어 있는 암모컴피숍거리입니다. 주말이 돼서 전국적으로 피서객이 많이 놀려와서 커피숍이 끝도 끝도 없이 있는 커피숍을 가봅니다. 그 유명한 강릉의 커피숍거리, 암모컴피숍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. 앞에는 바다가 보이는 커피숍, 여기는 암모 앞바닷가입니다. 우와, 암모 앞바닷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. 자, 여기는 전체가 다 커피숍거리입니다. 암모의 면, 주차할 곳이 없으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. 내렸다가는 더워서 갈모의 면이 아스티어In!! 두 사람, 커피숍, 커피숍... 암모 워리파티... 피서객이 꽉 차 있습니다. 커피숍... 백기... 아... 사람 피하려, 참 피하려 정신이 없어요? 네. 그리스 샌토리 더이상 세울데가 없네요 이제 내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더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으면 돌아갑니다 안목 커피샵 그릴을 한바퀴 보냈습니다 여기는 강맹입니다